중대 발표할 거 있어. 완전 기자. 이거까지 말해도 되나? 솔직히 빠졌잖아. 아 몰라. 모출 된 남자. 바트바다 없이 된다. 저 인예 피셨겠네. 시발 거? 안녕하세요.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초대받았어. 무슨 초대받아.. 안 나왔어. 무슨 예쁘지 않아? 어, 바로 마스크 쓰이자. 피고가 좀 좋아서. 마스크 쓰이자, 마스크 쓰이자, 마스크 쓰이자. 다행자, 다행자. 얘는 그럼 애칭이 뭐야? 발렌..시디다스? 발렌..시바라가. 대번 커피 먹으면 피피피피. 음..뿜뿜 베텐스. 어 분위기 좋아. 잠시 구매. 으웨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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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팜킨파이. 콤박파이. 바이바이. 아 씨.. 컴..오프. 으웨웨웨웨웨웨웨웨웨우. 예쁘잖아? 아니잖아. 송리 당기 내실 때 미모 인플레 주임아라. 니가.. 팜코인파이. 아... 음... 딜리쉬엣 액상과당 당뇨의 주범 왜 저런 주범 나 액상과당 중독이잖아 아 근데 큰일나 진짜 나중에 발목 잘라야 돼 내가 먹기 시작했어 나 그럼 호박만 먹을래 호박 향 진짜 강하다 근데 이거 진짜 호박 아니야? 진짜 호박이라고 가짜 호박이게 진짜? 입장 호박 향이 강하다 그래 한 명이 위에 아... 당뇨의 원인 아 진짜 자 액상과당 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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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과당 코잉 근데 진짜 맛있어 만집 인정 역대급 미모아 미모 상관 쳐버렸어 렌즈 정보는 비밀 나만 예뻐지는 중 뭐야 지금 액상과당 못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어차피 여기 발목 고장 났기 때문에 자를 생각으로 액상과당 나한테 지라했잖아 나한테 지라했잖아 나한테 지라했잖아 면 꿀든 남자 맛있어 단두리 curry 앤런 고스쿨 앗 뜨거 조심하세요 이거 갖고 이제 버트로 가봐 으음 너무 맛있어 이거 램이 진짜 맛있어 램 당장 있잖아 이거 어떡해 아트 두두두두 두윌우 두쩡 버터 약간 재지는 느낌인데? 언홀리하게 투셔 바미더브 노 데리드 쉐딩 홈 엣도 커리샵 바로 나우 아니야 풀리는 게 맛있어 확 묻힌 거 아니야? 어머 진짜 이대로다 아 아 질질 흘러 할라치오 받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실제로 보니 너무 잘생기시고 기분이 좋네요 오 잘했다 사람을 뜻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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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나 몽순임당이 실제로 보니 몽순임당이 누구예요? 잘 먹었습니다 어? 아리다 안녕하세요 데라데라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어디 신상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남재희 씨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난리가 나셔가지고 근데 당연히 늦지 않을까? 늦을 거 같아 근데 살 점점 빠지는 거 같아요 솔직히 빠졌잖아요 근데 턱이 좀 빠지니까 생각보다 광대가 있네 광대 저 예뻐요 저 예쁜 광대예요 예쁜 광대? 그저 광대인 응응응이 왜 왜 왜 왜 왜 왜 양호하게 늦으셨네요 뭐야 이거? 캐리어 짐 꽉 차면 아 확장 익스텐션 주신데 지금 이 안에 짐이 꽉 차셨나봐요 그래서 여기 모래 있는 거야? 나도 몰라 이따만 알고 있어 그럼 검색을 아무도 안 하는 여기 라떼가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 하던데 어쩔 수 없이 라테 먹어야 돼? 유단곤례증으로 그냥 똥 히데기 싸야 될 때 스탑필드, 헤이넴, 크리스마스, 엉엉, 아라비카, 줄 사야 돼. 어디로 왔냐고 바로 들어가세요. 엉, 아라비카, 입장, 엉엉엉, 엉엉. 20분이요? 20분이요? 야 이 커피 존나 비싸. 환자가 얼만데? 야 이거 봐. 진짜 한 번 먹고 안 먹을듯? 그래 블루보틀도 나 한 세 번 먹고 안 먹잖아 지금. 그것만 먹자. 이거 올려줘. 거기 아메리카노랑 나먹잖아. 뭘 찍어 시장. 난 지에스가 이거잖아. 지에스도 맛있어, 지에스도 맛있어. 피그인더 가든 가가지고 밥 먹는 거 어때? 아니야 저는 정말. 비싸도 건강하잖아. 어때 어때? 오늘 치킨데이인데 오늘 치킨데이인데 다이어트 너도 먹지 마! 제발 맛있는 거 먹자 얘들아. 저 미모 상한가 치고 있어가지고. 팀원 어때? 팀원. 그게 뭐야? 대만의 유명한. 아 그 만두 비슷한 거? 나 그럼 만두피는 버리고 속만 먹어요. 그러면 그냥 동그랑땡이나 쳤어서 먹어요. 다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만 예뻐진다고 식이 질투하시는데? 아니 다이어트하면서 약간 뇌까지 쪼그라져가지고. 봐봐. 그치? 또 삼성역 일대 미모 인플레이션 경고 1회? 응 응. 먹어보세요. 제일 커피맛 잘하시니까. 어때 어때? 저는 달아름 먹다. 응 응. 나 라떼 진짜 오랜만에 못 들었어. 올해 처음만에 먹는 거 같은데. 응. 응.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뭐 생각해? 묵다. 나는 묽은데. 이거 그냥. 맛없어. 봐봐. 비본 라떼. 비본 라떼 맛이 없어. 우와 이거 물. 야 이거 얼음 다 녹아버린 라떼 맛이야. 묽어. 아라비카? 불매. 씨발. 이거 연유 아니야? 연유야. 연유 때문에 맛있는 듯. 일단 최악은 내 거라는 거네. 여러분 그냥 라떼는 먹지 마세요. 자리 없어서 여기 앉았어요. 갈동 말이야. 가리치기. 여러분 제가 드릴 거 있어요. 뭐야? 제주도에서 뒤집어지게 또 미니백 잃어버리고 왔잖아. 미니백이랑. 귤. 지금이 노지귤처럼. 어 노지귤. 이걸 주운 사람이 같이 보내준 거야. 어쩌면. 음. 제주 퀸이 딴 감귤은 두 배 더 맛있다. 두 배 더. 오 이거 때깔이 너무 좋다. 음 달아. 음. 맛있다. 한창철에는 제주도 가면 3단수는 300원이고. 농협 가야 돼. 대신. 3단수가 서울에서 제일 비싸잖아. 롯데년들이 진짜 독한 게. 진짜 악마야. 공료냉장고 있잖아. 위에 3단수가 300원을 팔고 있어. 근데 밑에 롯데아이시스 280원. 이렇게 팔아.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손잡이 있어. 850원 받아놓을 것 같아. 완전 이거야. 역시 유통만으로 모델기업이 될 만하다. 자꾸매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잘 까는 것만 잘하고 싶어가지고. 까기만 하고 먹지 않고 있어. 남재이 때문에 5개 먹은 거 같아. 남재이가 거의 롯데 해버리신다. 유통만 하신 걸. 띔홍완. 가을비에. 가랑이 젖는다. 들어가는구나. 마침에. 빨리 달라고 해. 샤마샤마. 제로콜라다. 제로콜라. 맥주 마실까? 맥주는 딴 데서 마실래? 여기서 식사만 할래. 와인 싸다. 잔인가? 제로콜라 말고 와인 마시면 어때?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내 예상 100% 음식만 부족하. 그러면 딴 데 또 가자. 딴 데 그러면 되지. 식탁호환이죠. 아니 형 봐봐. 지금 만두 2종류를 3개 들어있는 거를 3개씩 시켰던 말이야? 18개야. 모자라. 18개를 4경에서 나눠먹고 밥 하나 먹고 하나. 그치? 배불러 배불러. 어차피 다이어트하잖아. 그래 못 먹을걸? 아니야 나 양 많이 넣었어. 기초대사랑 먹다가. 이거 뭐야? 니데라. 드디어 바꾸었다? 다우치.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어머 이게 뭐야? 존나 깨스럽게 생겼어.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말린 장미 느낌이야. 이건 오늘 내가 바른 거. 가끔 안 바라겠다. 이건 완전 끼스러운 입생로랑 거의 1번 수준. 간판 색깔. 남질 씨 생각보다 끼스럽네요. 이당 같아. 이게 뭔데? 빵이야? 지점과장 아니야. 샤슈 같은 거 들고. 서비스야? 아니 돈이야. 언더북 하시나요? 언더북? 테이스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테이스팅하시겠습니까? 땡큐요. 그럼 우리 셋이 먹으면 되지. 네. 난 귀여워. 대란 엉덩이 같은. 엥? 디모아 맛있겠잖니. 떨리잖니 입장. 새우여서 큰 감옥 없는데. 향이 되게 진하다. 요거 요거. 요거 먹어볼게요. 음 괜찮다. 청경채. 입장.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완전 이거 봐. 다 새우 베이스야. 이거 완전. 새우 안 좋아한 게 없어. 이거 맛있는데? 어묵 같아. 여러분 짜네요. 중국판 푸드스클로 같은 그런 느낌? 딱 미쉐린스러운 맛이야. 간 세지 않고. 원재료 맛 나고. 씀씀하고. 액소볶음밥. 이거 완전 이거래.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버리잖아. 매콤하네. 그럼 다 낼 거지 뭐. 어차피 엠빵이야 이현아. 어머 천천히 다 팔렸네. 하나 있어. 아 하나 있어. 너무 맛있어. 배가 하나도 안 차. 중대 발표할 거 있어. 뭐? 맞춰봐. 희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이야. 희소식이지. 어 실비 넣었구나. 정확해. 드디어 실비보험 들었어. 얼마 빠져? 15,000원 빠져 너는? 나 6,640원? 아니 아니. 치료받으면 얼마 공지하고.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고 파란색으로만 했어. 나 무슨 실비보험 4세대야. 홀스제너레이션.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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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완전 완전한 아니야. 세대가 올라가서 완전한. 2년 전에 올라가서 들었으면 만원에 쓰네. 나 그냥 뭐 기본으로 다 했어. 특약 안 하고. 특약해도 얼마 전에 안 나고 특약하지. 5년 뒤에 다시 말해줘. 5년 뒤에 없으면 어떡해. 아니 나이 먹으면. 1년을 미루다가 마침내 들었습니다. 나 실비 있는 남자야. 2대를 작년에 치면 4,900원에 썼어. 30대 1. 이거 먹어볼게요. 그리고. 팥빵에다가 고기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소주 맛이 아깝지. 엄청 단 고로케맛이. 엄청 대게야 그거. 야 시바 너 무슨. 20병 걸렸니? 뭔 말이야 지금. 지금 난리 났어 지금. 혼자 씌워라. 일주일 내내 식단해봐. 이거 먹을러? 나 먹을래. 너무 맛있어. 장소에 있는 거 먹을까 봐. 저 맨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치팅데이셔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역대기. 잘 먹었어요. 완전 이거잖아. 마감 네이션. 완전 파이잖아. 애 엄마들은 언제 가라고. 그러니까. 완전 스트레스 받아 버리잖아.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ass. At the very next day. You for my best friend. This year. I'm fucking your dad. I'm also fucking your cousin. 저희 스톰스 드러스야. 나는 콜드브루. 콜드브루 사야지. 아리아나 그란데. 대박. 나 주실 필요한데 땡큐. 나 또 자랑할 거 있잖아. 이거 또 말해야 되잖아. 스테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거 팬이 선물해 준 거야. 한 번밖에 안 썼대. 너무 잘 쓰고 있어. 고마워요. 보고 있어. 이것도 선물 받았잖아. 이거 또 자랑해야지. 야 너는 이거 주고 산 게 뭐야? 나 완전 이거잖아. 협찬 이거잖아. 가만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을 때 프라이 딱 짱이야. 안 망가져. 망가져 못 했잖아. 망가져가지고 이거 AS 또 받아 버렸잖아. 바이유어에서 선물 받았어. 노출을 하지는 말라 그랬는데 아 몰라 나 그냥 해버릴래. 추측으로는 이거야. 추측으로는 이거야. 완전 너무 엉뚱해버리잖아. 나 이거 또 말해야 돼. 이거까지 말해도 되나?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 근데 너무 부드러워. 완전 이거. 만져볼래? 진짜 좋아. 다이소 잘 나와? 너무 좋아. 알아. 그리고 이거 블러셔 이거 선물 받은 거. 너무 예뻤어. 너무 잘 쓰고 있어. 호수는 안 알려줄래. 너무 예쁘거든. 남았을 거야. 들어간 종류인가? 맞아. 호수는.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잖아. 예상 댓글. 저건 또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또 궁금하잖아. 액상 과다. 릴렉스는 또 작년에 유행이었잖아. 제발 릴렉스 해주세요. 아이고 달아. 너무 달아. 애들은 못 마시니까. 우리 수다 너무 많이 떨다가 이제 나가잖아. 애들 밥 해줘야 돼. 오늘은 김밥 해주려고. 아 비 너무 많이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야야야야. 저준 아빠 첫 탔어요. 아는 언니가 하는 가게인데 김밥 너무 맛있어. 항시적으로다가 로제로 나왔어. 로제가 재밌어. 몰라 몰라 몰라. 다성 언니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자 라면도 시켜버렸어. 로제. 나 어떡해. 다이어트한테 많이 버린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난 안 먹어버려. 나는 그냥 이럴 때. 항시적으로 그냥 안 먹어버려. 그냥 다 먹어? 항시적으로 먹는 거야. 판티니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야. 이거 완전 이거거든. 새우깡인데. 진짜야. 몰라 몰라. 일단 짜내버려. 짠. 너무 맛있어. 판티니가 있잖아. 8만 5천원인가? 이거 판티니. 7만원. 우리 갯돈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잖아. 갯돈 빡고 난 지 오래잖아. 자주는 뭐다. 그냥 갯돈 두견 있어. 이거 비밀. 보고 있니? 돌아와. 소풍도 아닌데 막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더 좋아해. 어떡해. 그냥 먹어버려. 먹어줘 먹어줘. 맛있게 먹어줘. 먹는 거는 또 여기가 또 이거야. 이 언니가 이거야. 맛돌이 빅스타잖아. 이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먹방 유튜버셨어. 꼬들꼬들었어. 2분 30도만 해야 된다. 귀여워? 나는 있잖아. 난 그냥 앙큼해가지고 이거 꼬다리 그냥 바로 먹어버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멸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어버리잖아. 입장. 완전 기절. 와인은 있잖아. 여기를 잘 닦아줘야 돼. 남자들도 잘 닦아줘야 돼. 아무것도 몰라. 잘 닦아줘야지 아내한테 사랑받는 거야.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편집. 존나 치열한 신경전. 아무도 안 먹어버리잖아. 원래는 먹으라고 하면은 우리 딸아엄마가 먹어버리잖아. 나 바로 먹어버리잖아.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아니아니아니아니. 다이어트하나봐. 체지방이 4kg 빠져버렸잖아. 어떡해. 그러고 나 또 자랑할 거 있어. 여기 또 이렇게. 막 먹고 있잖아. 그럼 막 이런 거. 이런 거 오뎅탕 같은 거 그냥 막 져버려. 너무 좋아. 고경이는 그냥 우리 사툰니까 말아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몰라 몰라 비밀이야. 언니 잘 먹을게. 보고 있지. 생선은 안 먹는다 오뎅탕 먹어버리잖아. 몰라. 어렸을 때 잘못 배웠어. 엄마 미안해. 앗 뜨거워. 어머. 너무 쫓아스러웠다. 됐지. 아직 쫀득한데 다 익었다. 고급 어묵 써야지 그렇게 돼. 익었을 땐 좀 말이야. 쫄깃쫄깃해야지 진짜 어묵이야. 진짜 어묵이 써서 다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몰라. 그냥 먹어버려. 대단해. 나 또 한남동에서 이거여가지고. 너무 잘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몰라. 몰라 그냥 해버렸잖아. 우리 동네 당근 왕이잖아. 대성감 튀었잖아. 몰라 그냥 채워버렸어. 우리 2층에도 지하철 타고 집에 가. 흥심이 너무 비싸. 흥심이 너무 비싸. 나 아야됨 아니야. 나 아야됨. 나 아야됨. 나 아야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